안녕하시용 우리집 막내 꼬맹이예요 지금 피곤해서 잡니다 딱 여기 사이즈 여기가 따뜻해가지고 인터넷 위에 맨날 올라가있어요 열나니까 맞지? 아이고 적가네 아이고 적가네 아이고 적가네 아이고 적가네 안녕 안녕하세요 아아 아퍼 차한테 왜 깨베냐고 차한테 왜 깨베냐고 아이고 적가네 비곤한가봐 차가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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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차가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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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주 하자 처음인데 나한테 소파 고 invest 야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옷이 일어나다닌다고. 전에 또 차 그거 사기 전에 오토가 그거 사고가 났거든. 그때 그래 내가 엄마하고 저, 저, 막내분 많이 있나? 하고 비가 불어오더라고 배우네. 아, 고민해. 아이고, 작가네.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. 여기까지만 찍을래요. 안녕. 빠이빠이. 아이고, 세수한다. 빠빠이 이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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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